과천시가 신도시와 원도심 균형 개발의 청사진을 밝혔습니다. 신계용시장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8,500여 호 규모의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에 차질없는 건설과 함께 첨단 IT기업 유치 등 일자리 확충 방안을 밝혔습니다. 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과천지구에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등 인프라 확충 방안도 설명했습니다. 원도심 주거환경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해 신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 개발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. 또한 저출생 관련 대책을 강화하고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과천다움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